청주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월에는 전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신고일 기준 청주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에 1,746건으로 3월 대비 13.7%나 감소했습니다. 올 들어 청주아파트 매매 거래는 2월과 3월 두 달 연속 증가해 왔습니다. 하지만 1년 전인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37% 증가한 것이어서 거래 위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청주아파트 매매 거래 위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